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어제 우리 집에 스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저희도 며칠 전에 밭일이 너무 바빴는데 그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어요. 스님의 발길이 머무는 마을에서는 모두들 스님을 칭찬하며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탁발승을 보면 예의를 갖추며 음식을 나눠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남 합천에 있는 대처승 마을에 들어가 탁발을 하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가보았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떠돌이 중입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노인이 젊은 스님을 보니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노인은 스님을 집 안으로 들이고 정성스럽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이곳이 누구의 집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라서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집은 대처승 마을 촌장의 집이었어요. 촌장은 탁발승에게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며 이부자리를 펴주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오며 탁발승을 자기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촌장은 탁발승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마주 앉았어요. 발도를 다니며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내 딸과 혼례를 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비구승이라 혼례를 할 수 없습니다. 탁발승은 조반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촌장과 밖에 있던 대처승들이 방으로 들어와 탁발승의 승복과 바랑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탁발승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몇 날 며칠을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촌장의 딸과 혼례를 했어요. 촌장은 신랑스님의 장삼과 바랑을 곧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이제 내 사위가 되었으니 우리 대처승마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게. 예. 신랑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대처승마을을 떠나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에게 물었죠. 혹시 내 장삼과 바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신랑이 떠나갈까 봐 모르는 척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탁발승이 대처승마을에 살게 된 지도 3년이 지났고 아들도 하나 낳았지요. 그러던 어느날 탁발승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 장삼과 바랑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신랑스님의 말에 아내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것이니 찾고 싶어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아내가 생각해 보니 홀례를 치른 지 3년이나 지났고 아들도 있으니 남편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곳간에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날 밤 탁발승이었던 남편은 대처승마을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침에 눈을 뜬 아내는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통곡했어요. 며칠을 눈물로 보내던 아내는 보따리 하나를 싸서 집을 나섰죠. 서방님을 찾아서 돌아올 테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기를 좀 돌봐주세요. 아내는 전국의 사찰은 모두 다 돌아서라도 남편을 찾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길은 멀고도 험했죠. 어느 사찰을 가나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공양주 보살께 밥을 얻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과 비슷해 보이는 스님이 직지사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몇 년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몸은 병이 들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찾겠다는 생각에 바로 길을 나섰죠. 이제 서방님을 만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만나야 해. 아내는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요. 몇 날 며칠을 남편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직지사로 갔어요. 저기구나. 드디어 서방님을 만날 수 있겠어.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직지사로 들어가는 일주 문을 지나서 조금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쳐 병든 아내는 그리워하던 남편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 죽은 날이 되면 해마다 직지사의 승녀들이 아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는 게 아니겠어요? 병고구나. 병고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스님들은 해마다 일어나는 불길한 사고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스님들은 논의를 하다가 부인의 원귀를 위로하고 그 옆에 사당을 짓자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부인을 위해 제사를 올렸죠. 그러던 어느 해 덕인 오픈 스님이 직지사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해교한 일입니까? 사찰 안에 사당이 있다니요? 스님들은 고승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고승은 고개를 끄덕으며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사당을 없애시고 이 자리에 금강문을 지어 금강 역사로 하여금 부인의 원혼을 막도록 하십시오. 다음날부터 스님들은 고승의 지시에 따라 금강문을 세웠어요. 금강문을 세운 후부터 직지사의 스님들에게는 병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용들이 살고 있는 열 개의 계곡이 있었어요. 계곡에는 우물이 하나씩 있었고 열 마리의 용들은 각자 자기 계곡을 지키며 우물에서 살았죠. 형님, 우리는 언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내려와서 계곡을 지키며 산지도 백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제 곧 하늘에서 부르심이 있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계곡을 지키며 보살피고 있으면 곧 갈 수 있을 거야. 열 마리의 용들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우회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늘의 선녀들이 하늘님의 명을 받고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선녀들을 보자 막내용은 신이 났지요. 하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나 봐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선녀들은 열 마리의 용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3일 후 하늘문이 열리고 구름이 내려와 너희의 몸을 가려줄 것이니 그때 올라오면 될 것입니다. 절대 늦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구름 속에 몸을 감추지 못한다면 승천하지 못할 것이니 일찍 서둘러 준비를 끝내고 올라오세요. 선녀들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첫째 용은 동생들을 모아놓고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승천할 때 만약 임신한 여자가 우리를 보고 용이 올라간다 라고 소리친다면 부정을 타서 승천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찍 올라가야 해. 예, 알겠어요. 동생들은 모두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용은 다른 동생들은 걱정이 없었지만 늦잠꾸러기 막내용을 걱정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일찍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걱정하지 않을게. 열 마리의 용들은 3일 동안 세상의 일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다음 날 새벽이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됐지요. 얘들아,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자. 예, 형님. 열 마리의 용은 각자 자기의 우물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첫째 용은 동생들을 깨웠어요. 다른 용들은 모두 일어났지만 막내용은 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질 못했어요. 막내야, 어서 일어나. 동이 트기 전에 출발해야 해. 알겠어요. 걱정 말고. 어서 출발하세요. 어차피 저는 막내라서 형님들을 쫓아 마지막으로 승천하면 되잖아요. 막내용은 눈을 비비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첫째는 막내가 걱정됐지만 할 수 없이 다른 동생들이 먼저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얘들아, 하늘을 봐. 드디어 구름이 내려오고 있어. 너희들 먼저 저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하늘문으로 들어가. 나는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갈게. 첫째는 동생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며 도와주었어요.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여덟째 용까지 승천을 하고 이제 첫째와 막내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막내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막내야, 어서 일어나. 이제 가야 한다고. 알겠어요. 아휴, 형님 뒤를 따라갈게요. 첫째는 막내를 보며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막내도 구름 속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그때였어요. 동이틀 무렵이 되자 삼신할미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려고 정화수를 길러나온 임신한 여자가 막내용을 보았어요. 저게 뭐야?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 임신한 여자에게 승천하는 모습을 들킨 막내는 그만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말았어요. 아홉 마리의 용들은 승천하지 못한 막내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죠. 이 모습을 보고 하늘림께서는 막내에게 좋은 제목, 좋은 재산인 물이 되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러자 막내는 양재천이 되었고 승천한 아홉 마리의 용은 구룡산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 설화는 강남구 계포동과 서초구 염곡동의 경계에 있는 구룡산의 이름이 유래하게 된 지명유래 설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탄천과 동방삭 옛날 어느 마을에 동방삭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방삭은 뛰어난 외모와 익살스러운 언변으로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 동방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괘씸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농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 동방삭은 마을 근처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옆집에 살고 있는 맹인의 눈을 보니 물이 보였어요. 어떻게 저 집 눈에는 물이 있는 거지? 맹인이 무슨 재주가 있는 걸까? 한참을 남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하던 동방삭은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맹인의 눈에 구멍을 뚫어 자기 눈에 물을 댔어요. 다음 날 아침 맹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동방삭을 찾아왔어요. 내가 백 살이 넘게 살았지만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봤구나. 백년도 못 살 거면서 어찌 남의 눈에서 물을 빼는 못된 짓을 했느냐? 동방삭은 맹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맹인의 화는 누그러졌죠. 제가 어르신께 지은 죄도 있고 하니 술 한 잔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술을 아주 좋아했던 맹인은 동방삭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맹인과 동방삭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나누었지요. 제가 어르신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무엇이든 물어보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맹인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특별히 자네한테만 알려줄 테니 명심하게. 자네가 죽을 때 저승차사가 자네를 데리러 오면 밥을 대접하고 돈도 주고 신발을 선물해 주게. 그렇게 하면 자네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네. 동방삭은 맹인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밥, 돈, 신발 하며 외우고 다녔어요. 몇 년 후 아직 젊은 동방삭에게 저승차사가 찾아왔어요. 동방삭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승차사를 맞아주었어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기 상을 차려놨으니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차사들은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프던 차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드시고 제가 준비한 돈도 넣어두시고 가실 때는 새 신발도 신고 가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저승차사들은 용승한 대접을 받자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을 밥이며 떡이며 술까지 먹고 나자 너무 많이 먹었는지 졸음이 몰려왔어요. 동방삭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승차사들 옆으로 가서 바닥에 내려놓은 저승명부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찾아서 삼십이라고 쓰여진 숫자를 삼천으로 고쳐놓았죠. 깜빡 졸다가 깨어난 차사들은 명부의 나이를 보더니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이제 난 삼천 살이 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동방삭은 정말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또한 삼천 살이나 살게 되자 똑똑하고 지혜로워져서 차사들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옥황상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방삭을 보고 있던 옥황상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오래 살고 있는 동방삭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거라. 염라대왕과 저승차사들은 옥황상재의 불같은 명령에 날마다 동방삭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재는 동방삭이 냇가 주변을 거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꾀를 내어 저승차사들을 냇가로 내려보냈어요. 차사들은 옥황상재가 시키는 대로 냇가에서 숯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동방삭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냇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상하구나. 참 이상해. 맑았던 냇물이 어찌 이렇게 검은 물이 흐르고 있을까. 동방삭은 이유를 알기 위해 냇가 주변 여기저기를 다니며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으로 변장한 저승차자가 냇가에서 숯을 씻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보시오. 숯은 뭐하러 씻고 있는 것이오? 뭐하러 씻다니요? 흰 숯을 만들려고 하지요? 참 별일도 다 있소. 내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검은 숯을 씻으면 흰 숯이 된다는 사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네. 이렇게 말을 하며 크게 웃는 동방삭을 보며 청년으로 변장한 저승사자들은 바로 동방삭을 잡아 옥황상재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후 이 냇가를 숯내 또는 탄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한글자막 by 한효주